간다. 나 자신 없는데? 기선지 앞 눈 봐요, 눈 봐. 눈 봐. 페이바이 포! 페이바이 포! 졌다! 페이바이 포! 페이바이 포! 땡! 페이바이 포! 땡! 그럼 이럴 줄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겼다! 이겼다! 아홉 말도 안 해, 아홉 말도 안 해. 아니, 아니, 졌잖아요.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해야 돼? 아, 이겼다 해야 돼. 아, 이겼다.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아, 선생님! 정말 잠깐만 미안해요. 만약에 해봐. 가위바위보. 졌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져볼게. 가위바위보. 그럼 나 뭐라고. 이겼다, 이겼다. 아, 인지하는 거야? 희열할 뻔했네, 희열할 뻔했어. 나 약간 호둥 선배 같아요. 이게 왜 눌리냐면, 이 결과만 봐야 되는데 가위바위보! 여기에 눌리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일단 봐. 기숙여야 돼, 기숙여야 돼. 기숙여, 기숙여. 12 시작!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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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제이크! 야, 이거! 겠다! 이야! 너 술 못 먹는다고! 야, 나 거짓말을 못 해. 거짓말을 못 해. 왜 이래요, 빡빡하여 영석이 형. 빼세요. 영석이 형, 다 좋은데요. 이거 뺄 때 물을 여기다 흘리지 마요. 나 예민해요. 나 안주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주의 부탁드릴게요, 영석이 형. 야, 몇 병 남았어? 아니, 우리끼리 인당 한 병씩 먹는다 치면 인당 두 병이에요, 인당 두 병. 알 수가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거는 모른다, 유진이 그거를 모른다, 이거.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 이상하다니까. 이겼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졌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너 공포로가 찍냐? 이게 뭐야? 어머, 공포영화야, 얘 지금. 깜짝이야. 깜짝 놀라면 안 돼. 얘는 왜 저도 화보 같아? 뭐야? 참들 광고 같구만. 뭐 했어, 나 방금 뭐 했어? 내가 뭐 해라고 했어. 우리 방금 결과가 뭐였지? 결과가 뭐였어. 아니, 나 술은 모르겠고 이기고 싶어. 나 이걸 파악을 하고 싶어, 한 번만. 나 한 번만, 나 첫 번째 한 번만 해봐. 내가 마지막이어서 그래. 처음부터. 가위바위보. 이겼다! 아이고, 이거, 이거. 땡. 왜? 이겼다! 아이고, 이거, 이거. 땡. 왜? 어디 나란 말이야. 이겼어, 이겼어. 미쳤다. 가위바위보. 어? 졌다. 아, 얘가 연습 많이 해줘서 그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졌다. 땡. 진짜. 아이고. 왜 그래. 내가 첫 번째 할게. 내가 첫 번째 할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졌다. 땡. 아니, 근데 언니가 왜 저도 나 왜 진지를 막 머릿속에서 세종을 하고 있어. 언니가 왜 졌지? 돈바위보. 내가 왜 나 왜 이럴. 가위바위보.